성사 delay 성사 이야기들을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차례는 이거에요 God made its many things 이거드릴게요 In the beginning, there was nothing There was not sun There was no moon There was no stars 옛날에 오 세상은 태양도 없었고 그 다음에 다위도 없었고 그 다음에 별일도 없었어요 하나님만 계셨어 하나님이랑 예수님이랑 성령님이랑 천사들 이만 있었어요 I will make the world God said so God made it the world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을 만들거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I will make a sun God said God made it the sun The sun helps you see things in the daytime 하나님은 태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었어요 태양을 뭘 도와주냐면 오 오 오 나세 오 머리 볼 수 있도록 봐줘요 다음 페이지 I will make a moon God said God made it the moon The moon has to see things at night 하나님이 다위도 만들었어요 다위는 밤일 때 볼 수 있도록 도와줘요 I will make stars I will make stars God said What do you think he did? Then God made it star Do you like stars? 하나님이 별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은 별을 좋아하시나요? God made it man and human God made it you and me God made it many more things He made it them for you and me Are you happy? That God made it everything Thank you God for everything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들었어요 동물도 만들었고 새도 만들었고 바다도 만들었고 땅도 만들었고 하늘도 만들었고 구름도 만들었고 모든 것을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감사하세요 하나님한테 숨 쉬는 거 걷는 거 말하는 거 움직이는 거 다 감사하세요 네 이거네요 something bad something sad in an 이야기 Adam was Eve's husband Eve and Adam is Adam's wife they had a good home they had good food they could go anywhere they wanted to go they could do anything they wanted to do they had many good things and they were happy 하나님이 제일 먼저 제일 먼저 Adam과 하라를 만들었어요 Adam과 하라는 아담은 오 아담은 아담은 아 오 하와는 아담의 와이프 입니다 와이프가 아니라 아니 둘이 결혼했어요 여기 이 사람들은 좋은 집을 갖고 있고 좋은 음식을 갖고 있고 좋은 엄청나게 좋은 것들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깊었어요 남페이지 but there was one thing they could not do you must not eat the food on that tree god said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말해주세요 여기 있는 이 선악관은 선악관의 열매를 먹으면 다 That God did not land hard to eat it, but she didn't obey God's word and ate for the food. 하나님이 이 손을 가로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상책을 하러 갔어요. 근데 여기는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뱀이 있었어요. 뱀이 이렇게 맛있어요. 하와한테. 이 손을 가로 맛있게 보이지? 이거 먹어봐. 이게 정말 맛있어. 이걸 먹으면 하나님 같이래.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하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야 하였어요. 거짓말을 거짓말을 줬어요. 하와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는 거. 그게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 먹어버렸어요. 아담이 먹었고. 그럼 아담과 이브는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아주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와가 아담한테 이거 먹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먹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나쁜 생각이 막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뭐 옛날에는 기쁨 밖에 몰랐어요. 봐봐요. 어떤 사람이 아담과 하와한테 너 슬픔 알아? 하면 아담이 이렇게 말해요. 슬픔이 뭐야? 먹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슬픔. 너 두러움 알아?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두러움이 뭐야? 노는 거야? 하여 아담과 하와. 근데 이걸 먹으니까 두러움이랑 챔피언이랑 슬픔이 오기 시작했어요. They were very sad. God made them go away from their home. He took away their good food. 그래서 하나님은 이쪽은 애덩동상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것. 그래서 애덩동상은 오 근데 애덩동상에는 죄가 있으면 못 와요. 이걸 먹었으니까 죄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한테 죽겨나왔어요. 그래서 보이더도 내렸어요. 하와는 아기 낳을 때 엄청나게 아프게 할 거고 할 거고 아담은 오 오 이러한 데 힘들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근데 뱀는 그냥 오 뱀 옛날에는 뱀이 저기 생각 여기에 어떤 손이 있었죠. 뱀 손을 없애고 그냥 기어갈게 해야 했어요. It began to hurt them we didn't obey God's word. They said it is good for us to listen to God too. 그래서 아당과는 죄를 주어서 슬펐어요. 후회가 됐어요. 왜 우리가 이랬을까 후회도 죄예요. 해결해야 해요. 후회 말고 해결. 근데 여기는 후회를 했어요. 저 말할게 했어요. 하느님의 약속을 지키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자. 알겠죠? 모든 친구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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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우 알겠죠? 저거 뭐 보여드릴게요. 코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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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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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사와야 돼. 오케이. 네, 오늘은 성경영길 읽어봤는데 어떤 날 해주시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빠이.